그래서 예빈이가 뭐하기로 했냐 VM1. 여기 들어가서 했지? 반 바꿔서 했지? 오케이 보겠습니다 어려웠나요? 쉬웠나요? 쉬웠어요! 오! 화살은? 에러죠 에러는 어떻게 쓰냐면 에러 에러 그럼 OW가 뭐 됐어요? O 됐죠 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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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름씨입니다.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에러 그 다음 배드 그 다음에 BAG B A G죠 이름 이 뜻일 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의미가 이름씨고요 이 뜻으로 쓰였을 땐 무슨 실까요? 하다씨 하다씨로 쓰여요 그 다음 컵 컵 마찬가지 이름씨 하다씨 배 어떻게 쓰면 될까요? 그러면 EA가 뭐 됐죠? 어 어 어 됐어요? 그러면 R은 뭐 됐지? 어 그러면 V R R인가? 순서를 맞춰야 될 경우도 있고 순서가 맞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적어도 되고 자 얘가 B A R 하면 B A R 그럼 B는 V EA가 뭐 됐을까? 에야 되는거죠?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소리가 B A R 됐습니까? B A R 조금 B A R et 그 다음에 자동차는 car 개미는 ant 그 다음에 악어는 alligator 그래서 alligator 어떻게 쓰면 될까? 잠깐만 여기까지 소리가 elli죠 ell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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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elli 게이터라고 해 elli 게이터 ga 가 오고 애가 그 a 그래서 elli 게이 elli 게이 그 다음에 그쵸 tar alligator 이렇게 생겼죠 지금 alligator alligator 그 다음에 모자는 pet cap cap cap은 뭐 야구모자 cat은 야구모자 말고 이렇게 챙이 다 있는거 cap cap 그 다음에 사과는 apple bow 그 다음에 고양이는 cat 개 개자였습니다 주우세요 괜찮으면 언제나여 잠깐만 세롬 지우사의 몸부림을 바꿔야 돼 아무거나 안 하는데 짠 선배님 나와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